안녕하세요 돼지 저금통입니다 돼지 꿀꿀이 저금통이에요 꿀꿀 피규야 이쪽 좀 봐봐 안녕하세요 아니 피규야 이쪽 좀 봐봐 안녕하세요 아니 피규야 인사하지 말고 이쪽 좀 보라고 안녕하세요 인사 잘한다 인사 잘한다 흐흐흐흐 흐흐흐흐 흐흐흐 자 흐흐흐 오늘 해볼 게임은요 인사하는 게임이 아니라요 인사 잘한다 인사는 잘해야하는 것이고요 이클립스 흐흐흐흐흐 저렇게 놀 수 있어? 흐흐흐흐흐흐 이클립스라고 하는 그 로블록스의 게임인데요 무슨 게임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규야 근데 왜 이렇게 인사를 잘하니 지금까지 인상 한번도 안 냈어요 맞네 생각해보니까 그렇네 여러분 지금까지 피규가 인사를 안 했잖아요 지금까지 안 한 거 다 하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인사 열심히 하고요 한번 출동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이제 비행기 타가지고 가는 것 같은데 뭐하는 거지 문 닫혔다 피규야 너 왜 자꾸 그러냐 아 다른 애들도 그러는구나 뭐야 리오픈 도어 문 연다 다 보면은 친구들이 전부 다 몸이 이러고 있어요 바닥에 동전 떨어졌나 동전 좀 찾아볼까 위에 보는 친구도 있네 너무 인사했더니 허리가 아파요 밑에도 보고 위에도 보고 체조 30초 후에 출발합니다 뭐 있어 거기 뭐야 문 다시 열렸어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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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낚였다 낚였다 낚였어 낚였다고 낚였어 낚였어 어 어떡해 낚였어 됐다 친구야 아지 친구 친구 문밖에 문밖에 낀 채로 출발해버렸는데요 우주에 비하가 돼버린건데 그럼 그럼 안되는데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클립스라고 하는 게임이구요 어떤 게임인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로딩이 좀 긴가 안기네 보면은 팀이 여섯개가 있어요 팀이 여섯개가 있고 어 암 암 암 암 폭격이 엑설런트다 훌륭하다 뭔가 이제 기질을 지키면서 다른 친구들이랑 싸우는 그런 게임인가 봐요 아 그렇구나 기질을 지키면서 싸우는 게임인가 봐 아 로딩 끝나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됐다 나는 빨간 친구들이랑 같은 팀이야 제가요 이거를 튜토리얼을 했었는데요 튜토리얼을 30분 동안 하더라구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할까 말까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다시 오랜만에 돌았더니 그 다음은 이제 튜토리얼은 필요가 없네요 여기다가 같이 하는 거구나 푸시 그렇지 이렇게 푸시 해가지고 제가 이거 가스 미네랄 캐가지고 여기다 이거를 넣어줘가지고 이걸 만들었는데 어 뭐야 막 새어나오고 있어 스트럭처 디펜스 베이직 시트 이렇게 있는데 베이직에서 아니요 파이프 파이프 만들어야 돼요 파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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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친구야 파이프 저기다 꽂아야 되는데 그렇지 파이프 어 그래 잘한다 아 이 친구 잘한다 아 잘하네 아 잘한다 나는 그냥 일이나 하자 저는 그냥 일이나 하겠습니다 이거 뽑아가지고 쇽쇽쇽쇽쇽쇽쇽쇽 그래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다행이다 뭐야 총 쏘는 어 친구야 부숴버린 거구나 와 고수네 엄청 고수네 대박 고수네 그러면은 나는 뭐 짓지 밀리터리 480이 필요해요 지울 수 있어요 뭔지 모르겠지만 지워보자 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 저는 이걸 지워볼게요 쇼쇼쇼쇼쇼쇼쇼 어 부족해 오케이 아 그래요 저걸 쓰지 말아요 아닌데 같이 만드는데 만들자 만들어 만들어 쇼쇼쇼쇼 거의 다 됐어 저게 이제 그 미네랄 돈을 만들어내는 기계인 것이고요 돈을 만들어서 저기다 저장을 시킬 수가 있어요 저기 자동으로 쌓이는 거 보이시죠 아 여기도 또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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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브 스크리머 이거는 크리스탈 리제네레이터 이거는요 펌프 이리즈마브 오션 바다에서 아 바다에서 뿜어내는 거 바다에서 아 이거는 바다에서 바다에서 갖고 올 수 있다 바다에서 갖고 올 수 있는데 이건 안되고 어텀 스페어 대기 중에서 모을 수 있다 이거 만들어보자 대기 중에서 만들 수 있는 거 만들어볼게요 이거 근데 탱크도 또 만들어야 되잖아 탱크도 만들어야 되거든요 탱크도 따로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 이거부터 만들어보자 공기 중에서 크리스탈을 추출하는 기계래요 굉장하죠 그리고 다른 친구들이랑 지금 전쟁 중인 거거든요 다른 친구들이 먼저 부자가 되기 전에 내가 먼저 부자가 되어야 되는데 일단 만들어봐 됐다 철철철철철철철 탱크 만들어 탱크 탱크를 라지 탱크를 하나 만들어서 그리고 라지 탱크를 여기다 만들어 가지고 라지 탱크 저장을 해 줍시다 쫙쫙쫙쫙쫙 뽀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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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파이프 만들어 가지고 파이프를 아 일단 이거부터 만들어 그 다음에 파이프 다시 만들어 가지고 야 이거 이쪽으로 어떻게 틀지 V로 이걸로 이렇게 그렇지 돌려 돌려 그렇지 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파이프로 저기 어떻게 꼽냐 여기다 꼽아야 되는데 다시 이거 하나 더 만들어주고 그렇지 이렇게 만들어주고 아 이거를 안만들어서 안되는구나 아 내가 이걸 안만들었구나 탱크를 하하하하하 내가 탱크를 안만들었네 이거 어떻게 뽑아내드라 주세요 이거 못뽑아내나 탱크에서 저거 못뽑아내나 탱크에서 뽑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일단 이거부터 만들자 아 완성이 안됐어 친구야 이거 어떻게 어디서 반이 요거 이거 크리스탈 어디서 뽑아내나 뭐 뽑아내지 크리스탈 뽑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뭐지 뭐야 크리스탈 자동으로 때리잖아 얘가 아 크리스탈을 자동으로 때리는구나 뭐야 크리스탈 제네레이터가 아 크리스탈을 만들어내는 친구였구나 저 친구가 어 그랬구나 그랬던 것이군요 그래서 이거 크리스탈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크리스탈을 빼낼 수가 있나 봐 뭐야 이 반중력장은 뭐지 반중력장은 아 이거 만들어서 그런건가 아 여기다가도 이거를 다 부여를 해줘야 돼 와 이거 뭐야 잠깐만 그러면 크리스탈 제네레이터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헉 암 암 암 암 암 암 암 암 만들어서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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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레탈 뇌네토 되게 좋네 됐다 근데 이거 파이프 연결해야 되거든요 파이프 여기다 연결하자 푸셔 이거 푸욱 푸셔 푸셔 뻥 뚫어버리고 파이프를 왜 안돼 왜 안되지 아 위로 와 똑똑해 똑똑하다 저 친구 왜 이렇게 똑똑하죠 나 취소 어떻게 하지 이거 캔슬 캔슬 이 얘들아 너희 똑똑하구나 이거는 뭐야 월 병 만들 수 있는 거고 다른 건 뭐 질 수 있지 밀리터리 실드 프로덕션 에어얼 이리디움 으로 무기를 만든다 이것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무기 만드는 거 무기 만드는 거를 여기다 이렇게 만들어줘야 할 것 같고요 무기를 만들고 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 얘들아 그거 연결되니 얘들아 얘들아 되겠니 안되지 내가 잘못 만들었나보다 아 미안하다 얘들아 아 그것을 좀 이렇게 어 됐다 됐다 어 됐잖아 와 똑똑해 그래서 여기서 이제 리필을 할 수가 있어요 어 뭐야 아니요 리필 해주세요 풀 땡겨주세요 쇽 쇽 쇽 쇽 와 되게 빨리 찬다 하 좋아 좋아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뭘 만드느냐면요 바로 여기서도 또 크리스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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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네레이터를 더 만들어요 크리스탈 제네레이터를 하나를 더 만들고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크리스탈 제네레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는 저거를 부족함 없이 계속해서 만들어야 하는 거잖아요 아 이거 앞에서만 할 수 있어가지고 좀 그렇네 옆에서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하하하하 크리스탈 제네레이터를 하나 더 만들어 뿅 됐다 그러면은 요거를 음 요거를 T자로 바꿔야돼 T자 파이프를 T자로 바꿔야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부셔버리고 부셔 부셔 부시라고 부셔버리고 요거를 요쪽까지 이렇게 해서 좀 끌고 온 다음에 요기서 포웨이 네 방향 아 이거부터 만들어야지 먼저 만들고 포웨이를 아 잘못 눌렀다 아니요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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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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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포웨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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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고 아 이거 왜 하마가 밑으로 내려가냐 하하하하 그 다음에 파이프를 꽂아가지고 여기다가 설치를 해줘야 되는데 왜 안되죠 왜 여기 설치가 안되냐구요 여기다 이렇게 만들고 요것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도 일단 포웨이 하나 꽂아주고 호잇 그 다음에 요거 되나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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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만들어주고 철철철철 지금 에너지 낭비되고 있거든요 에너지가 낭비되면 안되는데 에너지 낭비되면은 굉장히 손해잖아요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아 근데 에너지가 이거 에너지가 없는데 다 썼는데 우리 얘들아 우리 에너지가 없다 에너지가 왠지 모르겠는데 없어 캡션 어딨어 이거 캡으로 막아 그렇지 반대쪽에도 그렇지 됐다 휴 후 하하하하 됐어요 그 다음에 뭐 만드냐 음 탱크 아 탱크 탱크는 안 만들어도 탱크 있으니까 스트럭처에서 디펜스에서 게이트 월 벽 밑으로 내려가면은 바닷속에서 아 잠시만 나 이거 아 제트팩 있구나 오 아 제트팩 더블점프 쓰는데 저거 쓰잖아 파워 쓰잖아 파워 없으면 아예 못 올라오네 쇼 쇼 쇼 쇼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하하하하 뭐 해야 되지 뭐 해야 되지 지금 이제 에너지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에너지가 여기저기로 많이 펄쳐져 나가가지고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거 뭐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같이 만들어주자 하하하하 하하하하 저거 더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콘덴서 요거를 더 만들어야겠어요 이게 공기 중에서 저거를 만드는 거거든요 저 그 크리스탈을 그러니까 이리듐 익스트랙터에서 요거를 더 만들어가지고 요거를 다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만들면은 더 그게 추가가 되겠죠 그게 금방 찰 거예요 아아 아 저거 자동으로 건물을 만들어주는 거야 대박 우와 대박이네 자동으로 건물을 만들어주는 것도 있어요 엄청나잖아 엄청나잖아 퉁퉁 와 대박 자동으로 건물을 만들어줘요 헉 무시무시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에너지가 공급이 되기 때문에 또 금방 할 수가 있죠 오 대박이잖아 저거 더 만들어 더 만들어 테크놀로지는 뭐야 스폰 포인트 업그레이드 스테이션 하아 업그레이드 스테이션 이건 뭐야 오토 메카닉 리페어 주변 걸 고칩니다 아하 주변 걸 고친다고 부스트 패드 런치 업 다이렉션 오오오오 메인 캐논 포토탄처럼 쏴버린다 앵커 액티브 유즈 이리딤 스펠 룩 셀프 에클립스 서페이스 프리벤팅 떨어지는 걸 방지해준다는 것 같은데 근데 일단은 저거 바다에서 끓여오는 거 그거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만들지 바다로 어떻게 가지 일단 한번 만들어 볼까 익스트랙터에서 서브마린 서브마린이거든요 얘가 바다에서 끓여 담긴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만들면 어떻게 되지 쇼쇼쇼쇼쇼 자동으로 만들어짐 뽁뽁뽁뽁뽁뽁 뽁뽁뽁뽁뽁뽁뽁 뽁뽁뽁뽁뽁뽁뽁뽁 넘나 편한 것이고요 하하하하하하 넘모 편한 것이고요 하하하하 이거 제대로 제대로 이어진 거 맞습니까 흠흠흠 제대로 이어진 거 맞아요 건 1 만들어지고 있다 건 1 미니건 220 어설트라이플 만들어주세요 뾰뾰뾰뾰뾰뾰뾰뾰뾰뾰뾰뾰뾰뾰뾰 낫 어설트라이플 테이크 어설트라이플 안나갔는데요 저기요 안나가요 안나간다니깐요 고장났다니깐요 뭔가 고장났는데 하하하하 그래서 요거를 우와 아 반대로 된건가 아 이거 바닷속에다 넣어야 되는건가 이거 뭐죠 어떻게 쓰는거지 음 음 ष 파이프를 파이프를 저쪽에다 넣어야 되나 esto decorations 어 어떻게 해야되는거지 이건 뭐 맞지 하하하하 뭔지 모르겠구요 프로덕션 창고 이거나 만들어보자 이거 되게 비싸보이는거 뭔진 모르겠지만 이거 만들어봅시다 그리고 요거 부셔가지고 파이프를 아이고 지금 부시면 안되는데 아 괜찮아? 땅은 더 못 늘리나? 브릿지 다리 그래 다리 만들자 다리 우리도 다른 데로 가야지 아 맞아 맞아 다리를 안만들었네 그러고 보니까 다리를 만들어서 저기로 가야죠 우리도 저쪽으로 이어서 가야되는건데 어떻게 만들지 다리? 시프트 스크롤 아 이렇게 내가 돌리고 싶은데로 돌릴 수가 있구나 다리 만들어주세요 다리 저거 괜히 만들었다 아 저거 괜히 만들었네 에어컨덴서나 더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크리스탈 양이 굉장히 모자라거든요 아 그럴라면은 굉장히 모자라는데 뭐야 다 나갔어 다른 애들 야 얘들아 왜 나갔냐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나간거냐 아 이 친구들이 이거 다 나가면 어떡하냐 우리팀에 그래도 아직 한명 남아있어요 괜찮아 아 이거 뚫어놔서 그렇구나 내가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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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았어 막았어 됐어요 이제 안나가죠 안세져 다른데 안세져 아 이미 너무 많이 세버렸나 하하하하하하 이미 너무 많이 세버렸나 정말 큰일인 것인데요 하하하하 절로 다리 만들어서 저쪽으로 이어야되는데 뭐야 우리팀 다 나갔다구요 아 진짜 큰일났네 나밖에 안남았네 정말 큰일인 것인데 얘들아 너희 할줄 아는거 아니었어 할줄 아는거 아니었냐고 나밖에 안남았어 그래도 끝까지 한번 해보자 나가가지고 부자가 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 다리 만들어 됐다 다리를요 계속 만들어야되요 어차피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계속 만들자 꼭 이거 만들어야지 그게 되잖아 아 그러면은 저거 괜히 이거 이거 괜히 이거 만든다고 했네 이거 엄청나게 비싼거였는데 이거 자원이 자원이 이제 없어요 다 달아버렸어요 거지가 되어버렸어 됐어 괜찮아 됐다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자동 자동건설기계 완성했구요 저기까지 이어가지고 안 쏘세요 여긴 너무 멀어 하하하하 너무 멀다구요 그럼 내가 가야지 쭉쭉쭉 와 순식간에 차버렸어 여기다가도 하나 지어놓자 자동건설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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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였지 요게 테크놀로지에서 스트럭처 테크에서 요거였어요 요거 요거를 여기다 지어주면 쭉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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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다 쏘는겁니까 아 지금 자 만들어지고 있죠 굉장히 좋아요 나는 다리 만들자 다리 만들어가지고 절로 갈거에요 이렇게 가세요 그냥 직진 가세요 이거 만들어지면은 얘가 알아서 다 만들거에요 바다로 밑으로는 못내려가나 땅으로 가가지고 저기 중앙 중앙 포인트를 점령해야되는거 같은데 와 쟤넨 뭐야 쟤넨 뭐에요 쟤넨 어떻게 이겨 노란색 쟤네들 완전 최강인데 쭉쭉쭉쭉쭉쭉쭉 저쪽 기지로 가자 헤헤헤헤헤헤헤 다 만들었습니까 다 만들었습니까 아 그것도 호스 연결해줘야되는구나 아 이것도 되게 좀 그릇네 또 호스 연결해달라봐 호스를 어떻게 연결하지 연결할 때 없는데 호스를 흠흠 호스를 연결해야되는데 호스를 호스를 연결하려면은 코가장 포 babe 포 keeps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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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us 뽕뽕뽕뽕뽕뽕뽕뽕 이거 뿌쓰고 뿌쓰고 여기다 이거를 달아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연결을 요eder하는데 연결이 안되네 돌아 돌아 돌아서 여기다 4a을 하나 들어 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파이프를 만들어가지고 돌을 여기다 이렇게 샷다주려고 그랬는데 안켜지네 이렇게 해주고 스페셜로 들어가서 캡을 스페셜로 들어가서 캡을 야 이거 캡 안 만들어지냐? 헉! 콘질 난데 이거? 안 되잖아? 얘 부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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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부셔 얘는 부이 하면 안 되요 얘는 부이 하면 안 되고요 그냥 그래 그냥 그냥 파이프 만드세요 그냥 파이프 만드시는데 이것도 안 된다고? 부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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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됐다 왜 안 됩니까? 이거 때문에 그래? 이거 이거 때문에 그렇구나 파이프 만들어서 파이프를 그렇게 이거 Bright 일단 여기 얘는 중요한 게 아니야 어, 스탄가 크게 때문에 얘는 중요한 게 아니예요 V4 만들어서 바이프 만들어서 이쪽으로 오고 어호우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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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고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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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해주세요 빨리 아우 취소가 안되냐 아 됐다 이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됐다 연결 됐고 나머지는 일단은 스페셜해서 캡을 만들어주고 아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든 것인데요 됐어 어쨌든 됐어 그래서 친구들이랑 친하게 지내자고 하면 되겠지 다리를 안만들어도 되잖아 만들자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자동으로 만들어지죠 됐어요 그 다음에 음 저기 크리스탈이 있다 됐다 그러면은 여기서요 뭘 만드느냐 자동 자동완성 기계를 먼저 만듭니다 자동완성 기계를요 이쪽까지 달려나 요정도까지 다야 되는데 이거를 먼저 여기다가 만들어놔요 휴가면은 저기서 휴가면서 이게 날라오죠 그러면은 저는 일단 파이프를 또 뽑아야 돼요 아니요 어 파이프는 저기서 만들자 아니요 어 파이프를 뽑아야 돼요 파이프를 뽑아야 되는데 너무 복잡해요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만들 수 있는게 외폰 아크 터렛 포인트 아틀러리 폭격 폭격 한번 만들어볼까 저기다 폭격하자 폭격해 얘들아 폭격해라 그리고 익스트랙터 더 만들어 이거 더 만들어 이거 만들어서 여기다 꽂아주세요 이걸 이걸로 미묘하게 돌릴 수 있었지 폭격이 더 만들어 주세요 크흠흠 이거 해가지고 아 아 큰일났다 풀어줬다 이거 해가지고 저기에 폭격을 한다 저기에 폭격을 해가지고 저쪽을 이길 수가 있을 것인가 일단 나도 부어 빨리 만들기 위해서 다 됐나요 이거는 뭐있지 C 테크 레이저 스트라이크 8,000원 8,000원 8,000원이요 하나 만들어 보자 샤어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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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뽑아내 뽑아내 흐흫흫흫흫 됐다 됐다 어뜻겠습니까 됐다 싸 아 이것도 연결해야 되잖아 파이프 에헤헤 흫흫흫 연결해 달라고 하니까 연결하면 되는 것인데요 위로 어떻게 올리지? 이거를 어떻게 연결하지? 이거를 어떻게 연결을 하지? 여기서 부위를 돌려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만들고 파이프를 만들어서 이쪽으로 빠질 수 있나요? 그렇지 이쪽으로 빼가지고 여기다가 이거를 꽂아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파이프를 꽂아가지고 아니 여기서 먼저 이거 돌리는 거 돌리는 거를 꽂아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파이프를 여기다가 연결을 해주는 식으로 쫙 해주면은 쭉쭉쭉쭉쭉쭉 자 에너지 공급 됐죠? 에너지 공급되고 있죠? 쓸 수 있죠?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안돼요? 왜 안돼요? 아 왜 안되냐구요? 아니 진짜 파이프 연결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딱 꽂아주면 좋은데 그것이 지금 안되니까 이렇게 살짝 돌려가지고 파이프 해가지고 이쪽으로 돌려가지고 조금 끊어서 만들어주면은 여기에 붙여주면은 됐다 에너지 충전 안됩니까? 에너지 충전 왜 안되요? 얘 없어 이제 쓸모없어? 뿌셔뿌셔뿌셔뿌셔뿌셔뿌셔뿌셔뿌셔 충전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구나 얼마나 걸립니깐 충전되는데 얼마나 걸립니깐 아 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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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쏩니다 쏩니다 빡 빡 흐음 휴 아 모자라잖아? 많이 모자라잖아? 쓰읍 하아 많이 모자란데 어떻게 하지? 파이프 하나 끌고 가자 파이프를 하나 끌고 가자 이거를 뜯어가지고 똑똑 파이프를 만들어서 아 이 파이프가 아니고 먼저 돌리는거 그렇지 이렇게 해가지고 위로 만들어준 다음에 이거를 끌고 저기로 가는 것이죠 이거를 끌고 저쪽으로 가는거에요 아예 이렇게 해가지고 오오올로오세요 일로오십쇼 아 일로 왜 못올라오죠? 쓰읍 어 이거를 못올라온단 말인가? 이걸 이렇게 해주고 파이프가 어 또 못온단 말이에요? 아니요 못오르면 안되는데 저기요 못오면 안되는데요? 일단 아 이쪽만 더 아 일단은 그래요 이쪽으로 빼주세요 이렇게 빼주고 좋아요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일로 빠지고 좋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일로 또 빠지고 쭉쭉쭉쭉쭉쭉쭉쭉 쭉쭉쭉쭉쭉 쭉쭉쭉쭉쭉쭉 쭉쭉쭉쭉쭉쭉쭉쭉 4방향 만들어주고 그렇지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쁘게 껴주면 되는거였는데 그래서 요거를 빼가지고 어두워 여기 되게 어두워요 아 왜 이렇게 어둡냐 여기 아 뭐 불 밝힐 수 있는거 없나? 그래가지고 어 요기 있거든요 구멍이 구멍이 여기있는데요 안보여 잘 안보여 어 위로 좀 해가지고 만들고 요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아 안댔네? 어떻게하지? 요것도 이렇게 부위로 해가지고 안보여 안보인다고요! 요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주고 여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왜 안되냐 왜 안되냐 안되냐 아 으으으으으 안보인다고요 안보여요 아 보이게 좀 해주세요 아 진짜 너무하시네 돌아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딱 돌려주고 여러분 되게 안보이죠 저다 하나도 안보입니다 됐다 됐어 됐어 휴 됐어요 어쨌든 연결을 했습니다 연결을 해가지고 이제 파이프 계속 이어서 절로 끌고 가야되거든요 올려서 흠흠 여기도 올려서 지워놓고 여기는 일단은 캡을 좀 담아놓을게요 잠가놓을게요 잠가놓고 그 다음에 파이프를 끌어가지고 오 이리로 오세요 이리로 오세요 이리로 끌고 절로 갈게요 하하하하 저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나오고있나요 철철철철철철 철철철철철철 좋습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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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 철철철철철철철 그리고 이쯤에서 또 자동 테크놀로지 자동건설기계 자동건설기계 여기다가 하나 만들어줘야되구요 자동건설기계 여기다가 또 하나 만들어주고 좋아요 또 해가지고 자동으로 만들어주고 있죠 완전 편안해 자동건설기계 있으니까 왔다갔다 안해도 되고 여기다 놓고 여기서 포웨이 하나 만들어주고 아! 아 지금 이거 만들어라 정신이 없구나 아 이럴수가 이거 그래도 만들어야되긴 하니까 어쩔수 없는데 좀 기다리겠다 아니야 내가 만들면 되지 뿅 됐다 헤헤헤헤헤 그 다음에 포웨이 만들어가지고 포웨이 하나 만들어주고 포웨이 하나 만들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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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다 만들어졌구요 이제 다 완성이 됐어요 다 완성이 되가지고 됐다 파이프를 연결만 해주면 뽁 됐구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스페셜캡으로 입구를 막아주고 그 다음에 파이프를 연결해가지고 또 꿇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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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ㅋㅋㅋㅋㅋㅋ 뭐야 부족해? 부족하냐고 파이프 없앴어요 파이프 파이프 주세요 파이프 주세요 에너지 주세요 에너지 주시라구요 에너지를 안주자나 뭐야 뭐 만드느라 지금 정신없어 아 저거 만드느라 정신없구나 아니 이럴수가 지금 저기만 쟤네만 남았네 2대 1이거든요 과연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개인적으로는 못 이길 것 같은데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탱크를 만들었구요 탱크도 이제 탱크가 없어서 그런걸 수도 있고 뭐야 밸브도 있잖아 도어 탱크는 뭐야 드롭 탱크 톨로 이리듬 원에 퍽 탱크 바텀 탱크 이게 뭐지 탱크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네 일단은 파이프 파이프를 이거 막아놓은거를 뿌우시고 뿌우 뿌우 그 다음에 이걸로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가게 해준 다음에 파이프를 여기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도 또 안맞네 이렇게 만들어주고 파이프를 여기다 이렇게 아 왜 또 안맞죠 왜죠 되잖아요 왜 안되요 높이가 좀 더 안맞나 돌려 돌려 그렇지 이렇게 한 다음에 하면 되겠지 안된다구요 그럴리가 없는데 어 아 여기 방향이 아 방향이 아예 저쪽으로 꺾여졌구나 그냥 부셔야되 이쪽으로 하면 안되요 조금 틀어야되요 앞으로 빨리 부셔져라 됐다 여기서 이쪽으로 그래 이렇게 틀어줘야되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해주면 됐다 탱크 탱크 만들어졌구요 탱크에 쌓이니까 탱크에 안쌓이는데요 없나봐 많이 양이 많이 없나봐 그래서 여기서 크리스탈 리소네이터 크리스탈 만들어지죠 여기서 파이프를 연결해가지고 한 번에 연결해 버리면 완전 대박인데 연결이 되려나 다 됐지? 다 만들어졌지? 아이 안되네 한 번에는 안되네 따놓아서 아직 그럼 똑 연결을 해버리면 됐죠 일단 하나는 됐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되냐 저쪽으로 가야된다 땅을 더 넓혀야되거든요 그럴려면은 파이프 일로오세요 파이프 끌고 가야됩니다 파이프를 요렇게 파이프를 아니요 저기요 위로 못가네요 위로 못들어가나 요렇게 부위해서 요쪽으로 돌려가지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쪽으로 나와가지고 하하하하 부위로 올려가지고 부위로 또 어디갔어 부위로 또 돌려가지고 어딨니? 안보여 쏟아져 나오는거 때문에 안보여 요쪽으로 돌려가지고 이렇게 하고 철철철철 쏟아내리는거 요쪽으로 빼가지고 저쪽으로 가야되거든요 좀 와주세요 좀 와주시고 여기다가 어 요쪽으로 좀 뺀 다음에 요기서 어떻게 하느냐 두 방향 이렇게 하나 빠지는거 요거를 지어주세요 그 다음에 또 테크놀로지에서 자동 건설기계를 요기다가 딱 지어주면은 자동건설이 또 되기 시작할 것이고요 일단은 파이프를 여기다 이렇게 끌어놓은 다음에 다리를 저는 또 다리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다리를 다리 어디있냐 스트럭처에서 부릿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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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부릿지를 대각선으로다가 아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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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안되네 여기다 이렇게 만드세요 되게 오래걸리네 이거 만드는데 나도 뿌려 쇼쇼쇼쇼쇼 쇼쇼 연결하시라구요 이거 지금 철철철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그걸로 만드세요 되게 오래걸리네 부릿지를 요기다 만드는게 최선일까 잠깐만 그러면은 요기서 요거를 하나를 더 설치한다 봐봐요 파이프를 요거를 T정션을 하나를 더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취소하고 여기다가 이거를 요렇게 만들어주고 파이프를 아니요 취소 됐어요 파이프를 만들어가지고 저기로 갈 수 있니 친구야 파이프 친구야 이쪽으로 오세요 파이프를 이렇게 만들어서 파이프 밟을 수 있나 밟아진다 다행이다 파이프를 길로 삼아가지고 요거를 이쪽으로 끌어와가지고 요기다가 어떤 그 크리스탈 그 뽑아내는 기계를 하나를 더 만들어 줄 거거든요 크리스탈 뽑아내는 기계를 만들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아 저거 연결 안했구나 아 깜짝아 왜 안만드나 했네 파이프를 이렇게 연결해주면은 저기서 또 자동으로 만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완성이 되면은 나는 저기다가 저거를 이어가지고 또 그게 되는 것이고 지금은 일단은 다리를 다리를 스트럭처를 만들어가지고 여기로 이렇게 저쪽으로 가야되거든요 빨리 만들어주십쇼 저도 넓은 세상으로 떠나야겠습니다 다리를 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어? 됐다 안됐어? 흠흠 아 됐다 안됐다고?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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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기서 파이프를 파이프 연결이 안됩니까 아니 히트 말고요 파이프요 파이프 파이프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그렇죠 그 다음에 요기서 또 파이프를 여기로 이어요 이제 빼옵니다 빼오시는 것이에요 점점 더 넓어지는 것이에요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이에요 이거 무슨 그 전기 전선 까는 것 같네 게임이 느낌이 전선 까는 게임 같은데요 크리스탈 있는 데로 가야됩니다 무조건 크리스탈 있는 데로 가까이 가가지고 상하수도 공사하는 것 같아요 타하수도 공사하러 가가지고 올라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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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잘못 눌렀어요 취소하시고요 여기로 와가지고 요기서 티 정션을 사용을 해가지고 멀어 멀어요 멀면 안 돼요 멀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바로 테크놀로지 가가지고 요거를 만들어준다 요기까진 닿죠 그렇지 요기까진 닿지 근데 잠깐만요 그러면은 아 아 누가 İns헌 아 누가 나 때렸는데 이상하네 착각인가 요거를 부숴 부숴봐가지고 부숴가지고 부숴봐지고 야 이거 빨아들이라고 아아니 으 으하핳하하하 빨아들이라구요 하하하 요거를 만들어 가지고 좋아요 그러면 이게 만들어지면은 여기다가 추출기 만들고 추출기를 추출기도 미리 만들어 놓자 추출기는 익스트랙터에서 요고 요고를 만들어서 여기다 이렇게 놓고 좋아요 그 다음에 요고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요기다가 또 T정션을 설치를 해가지고 요쪽에 탱크를 짓는다 큰 탱크를 하나를 또 지어놔요 탱크를 또 지어놉시다 탱크를 지어놓고 어 그 다음에 완성이 됐죠 파이프를 요고를 해가지고 아 떨어지빨 있다 요고를 해가지고 아 저기요 아 저기요 그것이 아닌데요 일단은 요쪽으로 좀 빼주고 살짝 돌아가지고 그렇지 아 탱크만 만든 탱크만 듣는데 정신이 팔렸네 이게 지금 일단 이거 이렇게 연결해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두개로 연결해주고 그렇지 그 다음에 요건 어디다 연결하지 아 이거는 절로 또 빼면 되겠다 음 맞아 맞아 탱크 빨리 지으십시오 아 왜 이렇게 느립니까 좀 더 빨리 못 짓습니까 아니 이거 이렇게 느려 짓는 게 어? 짓는 게 왜 이렇게 느려요 탱크 탱크 잘 나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닌가 됐다 됐다 탱크 지어줬다 탱크로 집어넣습니다 파이프를 파이프를 아 잘못 만들었다 이게 아닌데 부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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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이거 탱크로 가야되요 부셔 부셔 부시고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서 요렇게 요렇게 가시고요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서 돌려가지고 이렇게 탁 껴주면은 이게 작동하죠 대박 대박인 것이거든요 됐죠 이제 이것도 만들어지죠 빨리 만들어져라 빨리 만들어져라 빨리 만들어져라 저는 다리 다시 다시 다리 만들어야 돼요 다리를 여기다 좀 만들고 어 왜 렉이 걸리지 왜 렉이 걸릴까 이게 그렇게 씹 많이 잡아먹는다고요 그러면 안되는 것인데요 하하하하 렉이 걸리면 안되는 것인데요 그 다음에 다리를 더 만들어야 돼요 다리를 더 만들어가지고 계속 가야됩니다 앞으로 그렇지 더 넓은 땅으로 더 더 더 멋있는 공간으로 가가지고 무지막지한 공장을 만들거에요 이제 파이퍼 어딨어 아 파이퍼 하나 뜯어와야 되는데 아 파이퍼 하나 뜯어와야 되는데 어디서 뜯지 여기서 뜯자 이거 뜯자 아니요 그거 뜯으면 안 돼요 그거 뜯으면 어 뭐야 불도 켤 수 있잖아 그거 뜯으면 안 돼요 아 이거를 4개짜리로 바꿔버리자 뿌웨이로 바꿔 버리면은 뿌웨이로 뿌웨이로 바꿔 버리면은 이걸요 4개짜리로 뿌웨이로 바꿔버리면은 되잖아요 짚고 아 이걸 또 다시 지워줘야 되잖아 뿌웨이로 아 누르고 있으면 우기나럭은 누르겠으면 부서지는구나 바로 만들어줘야 돼요 바로 코앞에다가 왜냐 길이가 안될 수도 있거든요 길이가 안되면 정말 곤란해지는 겁니다 어디까지 오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요기까지는 충분히 닿을꺼야 아마 요기까지 닿죠 요기까지도 닿습니까 요기까지도 단다 됐다 요기다가 테크놀로지에서 다시 요거 건물 짓는 거를 지어주고 요기다가 파이프에다가 포웨이를 포웨이를 달아줄까 포웨이를 달아주고 이제 요기서부터 엄청난 그 건물 갑니다 엄청난 건물 업그레이드 갑니다 저게 저장이 안되냐 저장될게 없다는거야 다 쓰고있는거야 지금 뽑는 족족 왜 탱크에 저장이 안되냐 이상하네 탱크에 저장이 안되네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캡션으로 막아놔야되나 스페셜 캡 잠깐 막아놔 아니요 막지마요 흘려 흘려 저기다가 아 저기다가 크리스탈 만들면 완전 대박인데 완전 슈퍼 대박인데 완전 슈퍼 울트라 부자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좀 방어 방어도 좀 필요해 밀리터리 가가지고 웹폰 가가지고 터렛을 좀 만들어줘야 됩니다 여기서 터렛을 터렛을 여기다가 뽁 그리고 잠깐만 파이프를 뽁 만들어주고 그리고 여기서 파이프를 또 뽑아가지고 파이프를 파이프를 됐죠 너도 일하지 뽑아가지고 여기서 뽑아가지고 실드 그거 뽑아내는 기계를 여기다 또 설치를 해주면은 수정을 뽑아내는 기계를 설치를 해주면은 바로 그냥 설치가 안되나요 여기다가 아 그거는 좀 아쉽다 바로 이쁘게 설치는 안되네요 하나 만들어주고 그리고 또 일단은 여기다 파이프를 또 뽑아가지고 여기서 또 포웨이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왜 이래요 왜 안돼요 아 너무 멀어서 그랬구나 포웨이를 이거부터 만들어주세요 아 이거부터 만들어주세요 두 개나 있잖아요 아니 진짜 하나씩 나눠서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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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을 여기다 이어줘야 되거든요 이제 이어주면은 내는 것이구요 저장이 안되나봐 저희 탱크에 이리즘이 하나도 안차고 있어 왜 안차고 있지 왜 안차고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저장이 안되고 바로 써져서 그런가 설치해 설치 빨리 아이차 야이 됐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포웨이를 설치를 해주고 좋아요 포웨이를 설치한 다음에 파이프를 끌어와가지고 여기다가 포웨이를 또 하나를 더 설치를 해주고 아 잠깐만 엘보로 먼저 올려 엘보로 올린 다음에 여기다 포웨이를 설치해요 빨리요 어 왜 이렇게 안됩니까 포웨이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또 빠지는 파이프 하나 만들어주고 이리 오십시오 아 잠깐만 저거 너무 많이 새는 거 아니야 하하하하하하 저기요 이거 너무 많이 너무 많이 새는 거 아닌가요 그래요 이거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좋아요 그 다음에 터렛을 하나 더 만들겁니다 밀리터리 웨폰 터렛 터렛 자동 터렛이죠 이거 자동이겠지 내가 조종해야 되는 거면은 곤란한데 확인을 해볼까 자동이야 자동 자동 터렛 만들어주고 빨리 만들고 있나요 파이프를 여기다 만들어가지고 저쪽으로 갈 건데 저기가 완전 꿈의 땅인 것이고요 이건 뭐야 이 파이프는 뭐야 여기다 연결하면은 되나 여기다가 여기다가 파이프 연결할 수 있나 안 될 것 같은데 여기다 파이프 연결하면 완전 대박인데 이거 그거 아니야 여기다가 여기 이거 설치하는 거 아니야 서브마린 아닌가 이거 뭐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바닷속에서 추출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거지 여기다 설치하면 되나 안 들어가지는데 하하하하하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하하하하하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니까 나중에 하도록 하구요 막아놓을까 일단 캡으로 캡이 없어가지고 다 새는 게 아닐까 네 아까운 연료들이 다 새는 게 아닐까요 그런 거 같긴 한데 저쪽 저기 기지 와 뭐야 쟤네들 뭐야 저거 하하하 쟤 뭐야 뭐야 기지 부서졌잖아 작살 났잖아 옆집 뭐야 옆집 옆집 왜 작살 났습니까 옆집 왜 작살 났지 옆집 왜 작살 났지 전쟁이 모르지고 있었나봐 옆에서는 나는 평화롭게 살고 있었고 와 여기다가 이거를 만들 수 있느냐 꼭 됐다 그리고 어 포탑 두 개로 마를 수 있느냐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러면 포탑 만들지마 그냥 쳐들어오면요 항복합시다 좋아요 그럼 캡으로 맞고 보자 캡으로 맞고 막고 막고 하하하하 캡으로 맞고 그 다음에 창고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저장고 저기까지만 넘어가면 완전 저기 완전 대박이거든요 저기 꿀과 아이고 꿀이 흐르는 희망의 땅입니다 꿀과 희망이 흐르는 아주 무시무시한 땅이라구요 모자 아 아 으 으 으 죽을 뻔 했다 으 죽을 뻔 했다 죽오도 다시 살아남는거 아니었을가 으악 아 끝났다 못올라간다 ct 아하하하하 끝났다 아니다 크리스탈 캐문된다 뿌우우 됐다 됐다 역시된거 끝까지 가야됩니다 끝까지 죽을때까지 해야된다 하하하하 하하 아 파이프가 밑으로 들어가버렸네 두숍두숍 resurrected 여기서 이제 뭘 만들까 하하하 자 밀리터리 웨폰 포인트 디펜스 1600원 와 너무 비싸잖아 아크 터렛 프로덕션 그라지 호버 SSMI 이거 8,000원 필요했거든요 아까 보니까 만들려니까 그라지는 하나 만들어볼까 그라지를 만드는데 여기다 만들면 되나 여기다 만들자 그라지를 만들어주십쇼 그라지 만들어주십쇼 되게 빨리 만들어지네 오 여유분이 엄청 많았나봐 아닌가 125밖에 안필요 그래서 그랬나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요거를 뜯어가지고 파이프를 갖고 와야하는 것인데요 파이프를 갖고 와야하는 것인데요 파이프를 갖고 와가지고 갖고 와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연결을 시켜줘야하는 것인데 파이프를 이렇게 아 왜 안 껴지냐 어머 어머 너무 곡선인가 야 왜 안 껴지냐고 아니 곤란하네요 진짜 부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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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으로 이어주자 이정도 곡선이면은 괜찮겠지 그렇지 됐다 전원 들어갔습니다 전원 들어갔구요 뭐 만들 수 있습니까 왜요 뭐야 왜이래 왜이래 이거 어 왜이럽니까 아 뭐야 이거 아 뭐가 튀어나왔는데 저기요 호보 호보 빠르지가 나왔는데 걸려가지고 난리가 나버린 것인데요 요걸 어떻게하지 요거 요거를 치워볼까 그냥 부셔 부셔 파이프 부셔 퓽퓽퓽퓽퓽퓽퓽퓽퓽퓽퓽퓽퓽퓽퓽 퓽퓽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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퓽 얘들아! 정신 차리라고! 이거 못 부시나? 부숴부를 해야되는데 이거? 어떻게 지고? 마테니까 갔어요 맛이 가버렸다 흠 흐흠 다른 기술이나 한번 보자 탱크는 없고 스페셜 리플스테이션 테크 밸브 테크 게이지 쇼 커렌트 1위쯤 레벨 아 디스트리뷰트 캡 이건 뭐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는 거겠지 자동으로 연결된다든지 음... 그리고 스트럭처에서는 베이직, 베이직에서는 여러가지 집을 지을 수 있는게 있구요 밀리터리는 프로덕션, 그라지는 이미 만들었고 웹포는 요거 포인트 디펜스인데 헤비 듀티 디펜시브 스트럭처 어.. 어... 어... 뭔가 엄청나게 강력한 무기일 것이다 아.. 이거구나 저기로 바로 공격할 수 있을까? 이걸로? 이렇게 해봐 만들어지니? 저기 털어라! 저기 털어라! 누가 근데 누가 남은거야 아직도? 아직도 남은 애들 누굽니까? 여기는 완전 작살이 났는데? 하하하하하 여기 아 저기 있구나? 저기 작살 못해서 살고 있구나? 하하하하 정말 엄청난 것인데요? 하하하하하 여기 장난한 듯 살고 있는데? 저거 뭔가를 뭔가를 빼가고 있는건가? 뭐하는거지? 음..뭐지? 호퍼 보드 하나 다시 만들어 주세요 나머지 다 고장나가지고 삐익 삐익 두두두두두 아 여기다 만들어서 위에다 만들 수 있는거 아냐? 그런데 만들어도 그게 없다 에너지 충전량이 없다 아 에너지 충전도 시킬 수가 있구나 여기다 코드를 연결해 가지고 그러면은 숏 레인지 터렛 쿼렛을 아니야 크 çiство çi소 치 bank choice 치Se cash fuera 안할래요 뽑아 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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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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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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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치소가 안되냐 왜? 아! 만들어! 그냥 만들어! 어! 그냥 만들어! 어! 그냥 만들어라! 치소 안되면 그냥 만들어야지 뭐 됐나 이제? 그리고 저기다 들어갈거는 요걸로 해가지고 파이프를 여기로 해가지고 아! 만들어 주세요! 아! 파이프부터 만들어 주세요! 하하하하하하 파이프부터 만들어 달라고요! 아! 진짜! 하하하하 너무 하시네! 아! 너무 하시는 것인데요? 만들어라 그래 저거 타고 날라가면 될 것 같아요 저타고 날라가가지고 원래 제가 보니까 이거요 요거 요런거 싣고서 이거 싣고서 요거 만들어가지고 이거 싣고서 날아다니는 것 같아요 저장해가지고 이거 막 저장한거 빼주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그쵸! 그렇지 않을까요? 에너지가 점점 달고 있는데 에너지 충전을 시켜줘야 되나 봐 에너지 충전시켜줄게 친구야 에너지 충전시켜줄게 이거만 만들어지면 이거만 만들어지면 이거만 만들어지면 거의 다 만들어졌거든요 이제 페르르 삐삐삐삐 페르르 삐삐삐 페르르 삐삐삐 거기다 됐습니다 페르르 삐삐삐 이동포탑 갑니다 이동포탑 대시멸의 기운이 세계의 역작 이걸 타고 다른 친구네 집에 이제 쳐들어가는거에요 그리고 요기다가 아! 잠깐만! 자체 발전기를 달면 되잖아! 자체 발전기 이거 취소해봐 자체 발전기를 달면 되지 익스트랙터 해가지고 컨덴서 요거를 딱 만들어버리시면 위에 딱 설치가 되어버리는 것이구요 그러면은 저기서 남아가지고 저기서 이제 공기 중에서 이제 흡수를 하는 거니까 계속해서 흡수를 할 수 있겠지 계속해서 흡수를 하면은 흡수한게 요기에 저장이 돼가지고 아! 잠깐만요 아! 에너지 다 단다! 큰일났다! 부야에버엘버 아! 가라앉았다! 아하! 이거 하나이거 해주십쇼! 그렇지! 자기부상 아! 잠깐만요! 자기부상열차 둘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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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쏠 아하하하하 잠깐만 요거 요렇게 해내면 요거 못만들잖아 생각해보니까 들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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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하 굉장히 모자른거 같은데 추출량이 하나 더 만들어봐 여기다 위에다 하나 더 만들어봐 더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아 일단 가만히 좀 있어봐라 친구야 아 이게 좀 퉁퉁퉁퉁퉁퉁퉁퉁퉁퉁퉁퉁퉁 가만히 좀 있어봐 아 그렇지 그렇지 됐어 위에다가 바로 만들어주면은 어차피 포탑도 가동시키려면 그게 되야되는데 저기다 호스 연결해줘야되는데 호스 연결 호스 연결 어떻게하지 이거? 하하하하 호스 연결 못하는데요? 하하하하 이것때문에 부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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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셔버리면은 저것도 부셔져버렸고 얌 얌 얌 이거 어떡하지 이거를 좀만 더 앞에다 지웠다면은 정말 좋았을텐데 다시다시 익스트랙터 웰펌프 펌프 웰파이프에서 뽑아낸다는게 이거였구나 이거구나 이거 이거에서 뽑아내는거였구나 이게 그렇구만 이게 그거였구만요 본신의 그거였구만요 엄청난 효율을 자랑하는 그거였구만요 이게 이거 뽑아내 이거 뽑아내 이거 해주면은 이제 엄청나게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인가 그렇지도 않나 왜 이렇게 안차 하 하 이거 하 이거 이것만 띄울 수 있으면 완전 대박인데 좀만 더 뒤쪽에다 지을걸 잠깐만 여기다가 구조물 무리찌를 만들어버리면 안되네 너무나 너무나 그런 그거였을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스트랩터 이거를 이렇게 지어버리면 이렇게 지어버리면 그리고 여기 파이프를 이렇게 빼면 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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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요 돼요 여러분 돼요 좋아요 굉장해요 그리고 추출기를 하나로는 부족하거든요 추출기를 여러개를 만들어야 돼요 추출기를 하나를 더 만들고 하나로도 더 부족해 더 만들어야 돼요 위에다 더 붙여내야 돼요 공기중 어어 하하하하 아 그것이 아 그것이 그렇게 되는구나 아 아 아쉽다 그게 그렇게 되는구나 파이프를요 요거 파이프를 달아가지고 아 아 요기다 들어가는 부분에다가 일단은 요거를 좀 올려봐 올려야되요 올렸어 아 앉지말구요 나가요 여기다가 V로 이거를 이렇게 위로 올려줘야되요 올려준 다음에요 흠 여기다가 T정션을 달아주고 T정션을 하나 더 달아주고 그리고 일단은 아니 앉지 마시구요 요거랑 저거랑 연결해줘야되요 그래서 파이프를 올려가지고 이거를 요기를 이렇게 연결해줘야되는데 그것이 쉽지는 않은 일인데 V 밸브를 잘 이용을 해가지고 요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붙여버리면은 야 됐다 일단은 하나는 됐어요 하나는 됐구요 그리고 두 개면은 충분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나는것도 힘든데 불가능할거에요 그러니까 이리듐에서 익스트랙트에서 이거를 아 이거를 요기다 벽에 붙일 수 있나 이렇게 붙여서 설치되나요 만들어주세요 안 떨어지나요 와 대박 붙었어 하하하하 대박 됐다 이거다 이거 이거요 이거 붙여 여기다 붙여 이거 이렇게 옆에다 붙여 다 붙여 다 붙여 간다 나르는 비행기 간다 붙이고 이거 붙여 옆으로 돌려서 돌려서 그래야되요 하하하하 돌려서 만들어야되 저리다 해가지고 아 비켜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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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를 붙여주고 이렇게 이렇게 두 개를 그리고 돌려가지고 이것도 붙여주고 하나 더 설치됩니까 하나 더 설치됩니까 하나 더 설치를 세 개를 딱 붙여주면 하하하하 좋아요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아요 여기도 하나를 더 설치를 해주면 일단은 이것들을 다 파이프로 묶어야 되거든요 이제 철철 쏟아넘치는 이 친구들을 기다려봐 기다려봐 자 가만있어봐 자 자 보자 이제 보자 이제 파이프 연결만 해주면 되거든요 파이프를 연결을 해줘야되는데 파이프를 T정션으로 아구 아구 잘 못났다 T정션으로 밑으로 내려가게 직각으로 내려가게 됐다 이렇게 하나 해주고 또 직각으로 내려가게 탭도 해주고 어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파이프를 이어줘야 되는데요 음 포웨이 포웨이를 하나 만들어줘요 포웨이를 만들어가지고 만들고 이서옥이랑 이거를 이어주면 됐죠 이어졌죠 그러면은 사실상 저기는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나올 필요는 없거든요 이거를 캡으로 막아줍니다 스페셜 캡으로 막아줍니다 스페셜 캡으로 막아줍니다 스페셜 캡으로 막아줍니다 이것도 스페셜 캡으로 막아줍니다 그리고 요거랑 요거랑 이어주고 잠깐만 파이프 아 아니다 자 여기랑 이렇게 이어주어지나 이렇게 이어주어지나 아 이거는 이걸로 해야겠다 아 안되네 아 잠깐만 설마 아 공간이 안나오잖아 아 이거는 공간이 안나오네 뭘 해도 공간이 안나오잖아 아 이거 때문에 안되는구나 이거는 안되겠다 이건 부셔야겠다 퐁퐁 퐁퐁퐁 퐁퐁퐁퐁 퐁 얘는 안돼요 얘는 안돼요 공간이 안돼요 부시고 얘를 그러면은 안치 좀 마시고요 여기로 돌려가지고 위로 여기로 돌아오세요 일단 이쪽으로 이렇게 돌려주고 포웨이 해를 필요가 있나 포웨이 하나 만들어주고 스페셜 캡으로 막아주고 다음에 파이프 만들어가지고 파이프 장마주고 그 다음에 또 스페셜 캡으로 하나 막아주고요 여기는 이거 이어지려나 이거를 잇고 얘네 둘을 잇고 이거를 여기다 이으면 되거든요 하나 막아주고 아니요 막으면 안된다 그렇지 뚫고 일단은 요거 두개를 이어볼게요 이것도 안될수도 있어 아 된다 얘는 된다 이렇게 두개 이어주고 그리고 요거를 부수고 요기다가 T정션을 껴주고 요거를 이렇게 이어주고 요거를 이렇게 이어주고 이거를 이거를 어 어 어 어 안돼요 어 떨어졌어요 안돼요 다 됐대요 하하하하 다 됐어요 이제 다 됐다구요 저의 실험이 거의 다 됐단 말입니다 러블러블러블러블러블러 뜹니까 뜹니까 안 뜹니까 아 못 뜨네 아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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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찬다 잠깐만 요기도 연결이 안됐잖아 잠깐만 잠깐만요 이거 하나만 부숴주세요 근데 무거워서 못 뜨는거 같은데 하하하하하하 무거워서 못 뜨는거 같은데 착각인가요 착각인가요 이 착각인가요 이 착각인가요 그거를 연결하고 이 봐봐가지고 아니요 부위를 이쪽으로 빼버리고 부위를 한번 더 내려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정션을 설치를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설치를 하고 이거를 부셔 이거를 뿌시고 밸브를 밸브를 연결합니다 헉! 밸브 연결이 안돼요? 왜요? 어 왜요? 아 이게 왜 안되냐고 어 이거 없네 이것도 뿌십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V 밸브를 밸브를 달아주고 이거는 되겠지 이것도 안된다구요? 왜요? 아 왜요? 아 진짜 어이가 없는 것인데요? 다시 달지 뭐 그럼 다시 달면 되지 어이가 없을 필요가 없구요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거를 부시고 파이프를 다시 달면 되는 거거든요 어 왜요? 또 파이프가 아 이게 좀 더 휘어야 되는구나 아 알겠다 이게 겹쳐지는구나 건물에 겹쳐지네요 건물에 겹쳐져가지고 안돼요 이렇게 됐다 휴 됐구요 여기도 여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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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요 두 개가 이어져야 된다구요 두 개가 이어져야 된다구요 두 개가 이어져야 된다구요 요렇게 됐다 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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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쳐야되 고쳐 출동하십쇼 너무 무겁습니까 설마 출동하시라구요 갑시다 아 발진 秦!!! NO~~ 안가잖아!! 진짜..너무하네 뭐야..왜 안가요 진짜 너무하네 왜 이런 게임이 다 있어! 재밌는 게임이었구요 회투 연결해가지고 아, 잘못 눌렀다. 흐흐흫, 그래가지고 저기 8,000원짜리 뭐가 있거든요? 그거 한번 만들어보시긴 한데 근데 아마 그게 안될거에요. 돈이 안될거에요. 돌아가보자. 아, 비행기 아, 내 심혈을 교육인 최대의 역작이 실패해버렸습니다. 정말 슬픈 것이고요. 후후후 가 자아 후후후. 오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 이거 8,000원짜리 아, 파이프가 연결이 안됐잖아? 어쩐지 파이프를 연결을 시켜줘야되는데 일부러 꺾어주시고 연결해주면은 8,000원 비족합니까? 레이저 스트라이크 탱크 부족합니까? 차고 있을텐데 이제 왜 안차지? 부족한가봐 8000이 하깅 탱크 이게 이리디움 게이지가 어딨냐 게이지 한번 설치해봐야겠다 탱크 게이지 게이지를 설치하려면 어 요거를 요기다 일단 이렇게 설치를 해놓고 요거를 뜯고 요거를 뜯고 파이프를 엘보를 아 안되잖아 아 그게 안되네 여기로 하면 안되고 요거를 뜯고 여기서 해야겠다 게이지량을 좀 봐야겠어요 그러니까 파이프에서 티정션을 설치를 하나 해주고 그 다음에 이어주고 그 다음에 이어주면 그 다음에 이어주면 어 2900 어 좋아요 8000 채우려면 엄청 많이 만들어야 되네 아니요 근데 창고만 더 많이 만들면 될거야 아마 창고를 저기서 만들어놓고 제가 창고 좀 만들어볼게요 저거 하나는 만들어봐야지 제일 비싼거 하나 만들어보자 되게 오래 했는데 이거 하나는 만들어야지 요기서 만들까? 요기서 만들까? 요기서 요거를 뜯어버리고 티정션을 설치하고 티정션을 요쪽으로 반대쪽으로 하나 더 설치하고 또 하나 더 설치하고 됐다 그 다음에 볼을 이어주고 탱크 탱크를 400원짜리 비싼거를 여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만들어줘 탱크를 또 여기다가 400원짜리를 만들어주고 되게 빨리 만들잖아 하하하하 탱크를 또 400원짜리를 여기다 만들어주고 좋아요 이제 파이프만 연결해주면 되는 것인데요 탱크 파이프만 아 잘못 눌렀다 잘못 눌렀어요 그 파이프가 아니네 그렇지 요 파이프에요 요 파이프를 아니요 요 파이프 연결해주시라구요 그렇지 이렇게 그 다음에 요 파이프도 요 파이프 하면은 전체 용량이 몇이 된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용량이 몇이나 됐을까 오물을 하나 지워가지고 오물을 하나가 있는데 게이지를 보려고 요쪽으로 오는게 과연 맞을까 6,000! 오 좋아 6,000이요 초당 10? 저기요 하하하하 일단은요 나쁘진 않아요 일단은 창고는 지워면 되니까 창고는 3개 지었더니 하나당 15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개만 더 지우면 되겠다 창고는 제가 일단 저거 돈 좀 모아서 저거 하는 걸로 할게요 잠깐만 이거 이제 필요 없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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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다 여기다 버리는 거 너무 아까우니까 요 좀 푸시자 발전기 좀 너무 아까우니까 푸시고 어 요기도 이것도 푸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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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파이프를 티정션을 하나를 설치를 해서 요기도 티정션을 하나 설치를 해서 설치하고 요거 두개를 입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탱크를 하나를 더 만들고 파이프로 엘보를 만들어서 파이프로 엘보를 하나를 만들어서 요쪽으로 빼주고 아 밑으로 가버렸네 엘보를 만들고 아 잘못 만들었다 아 잘못 만들었잖아요 부셔야 돼 두 개 다 부셔야 돼 이를 두 번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되는 것인데요 푸시고 푸시고 요거를 돌려서 올린 다음에 요렇게 만들어주고 아니요 아니요 괜찮네요 그나마 괜찮네요 위로 올릴 수 있어 하하하하 하하 으 으 으 이렇게 두 개 이어집니까 두 개 문있네 왜 문있지 높이가 낮아서 그런가 이거나 먼저 이어주자 안 이어지구요 왜 안 이어졌죠 요거를 왜 안 이어주죠 왜 못 잊죠 왜 못 잊죠 아 이어쉬라구요 아니 진짜 하하하하 으으으으 왜 안되냐구요 그게 왜 안되냐구요 아니 왜 이것도 부셔 그렇지 됐지 됐구요 여기다가 이거를 왜 안되냐구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거를 만들어줘도 소용이 없는 것일까요 요렇게 하고 얘도 한 번 더 올려주고 얘도 한 번 더 올려줘서 둘 다 올린 다음에 이렇게 이율라고 했는데 안되는 것이구요 왜 안되죠 왜 안 이어지죠 여기다가 여기다가 해가지고 이것도 이렇게 이어주고 한 번 더 올린 다음에 이렇게 이어지려고 하는데 왜 안 이어지죠 이렇게 해가지고 왜요 왜요 아 진짜 왜 안되는거에요 일자로 이어져야되나 아 됐다 아 됐네 이제 됐네 자 이렇게 하면은 됐구요 아 잠깐만 요거 하나 더 부셔 티정션 하나 더 만듭시다 티정션을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어 어딨어 여기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여기랑 이어버리고 여기는 여기랑 이어버리고 그러면은 저거는 일단은 괜찮아요 그리고 어 돈을 더 버려야되는데 돈을 더 버릴려면은 어 하하하하 일단 탱크를 더 만들어야되는데 탱크 만드는건 문제가 아닙니다 탱크 그냥 만들고 조금만 껴주면 되거든요 하나 더 탱크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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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크부터 만들어 어 여기도 오일 그거 있잖아 아 됐다 익스트랙터 웰펀토 바로 만들어 주시구요 여기 또 있잖아 대박 두개나 있네 만들어 주시구요 요거를 하나 푸셔가지고 파이프를 파이프를 4개짜리 4개짜리 방향 4개짜리 만든 다음에 파이프를 하나 끌어와가지고 할라그랬는데 안닭 너무 길어 중간에 끊어가지고 이렇게 다 잡아주고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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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야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또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T정션을 만들어가지고 요거를 여기다 이어버리고 이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탱크를 탱크를 만들어가지고 탱크를 설치를 해주고요 탱크를 여기다 만들어도 될까? 아 만듭시다 탱크 만들고 좋아요 됐어요 이제 파이프 만들어가지고 저장만 하면 됩니다 저장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저장만 하면 되는데 아 안돼 어! 어! 나 죽어! 아! 나 어떡해! 나 어떡해! 나! 나 어떡해 아! 안돼요! 요렇게 죽을 수 없다고! 후레쉬 후레쉬 어떠고 올라가지? 컬 났네 이머전시 피스톨 퓽퓽 어헣헣헣헣헣헣헣헣헣 헣헣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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헣 잠시만요 이거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 여기서 사다리 만들면 되겠다 그거 닫잖아 맞네 너무 너무 당황했죠 괜찮죠 살 수 있어요 봐봐요 먼저 이렇게 만들어요 그렇지 만들어지죠 하하하하 사다리 만듭니다 사다리를 아뇨 그렇게 말고 아 일단은 이렇게 만들까 그냥 그래 점프맥처럼 만들어서 올라가자 오호우 오호우 살았죠 하하하하 똑똑한 것입니다 똑똑했구요 정말 위험할 뻔했구요 정말 큰일 날 뻔했구요 전부 다 끄작날 뻔했구요 하하하하 일단은 가가지고 돈이 얼마 모였는지 확인 좀 해볼게요 돈이 8천원 뭐야 왜 부서질라 그래 어 왜 부서졌어 누가 때렸어 아 누가 때렸나보네 아니 어떤 놈이야 쟤네들이 공격했나봐 아 뭐야 공격하고 있잖아 공격하고 있어요 하지마 얘들아 아 쟤네들 저거 왜 저러냐 일단은 그거 만들어야 돼요 수리기계 스페셜가 아니라 스페셜가 아니라 테크놀로지에서 스트럭처 테크에서 오토 수리기계 lin급환란 좀 부수고 여기다가 바production 별부를 4방향을 만들어 주고 야 이거 봐야 되는데 어? 아 이거 어떡하냐? 아 이거 4방향 빼봐 T정션으로 달아 T정션 파이프 T정션으로 달고 이제 안되는데? 어떡하지? 이쪽으로 좀 떼봐 부셔 그리고 어... 아 부셔 그냥 이거 두개 그냥 이어요 저거는 나중에 이어도 되니까 일단 급한거는 이게 아니야 수리하는게 급해 수리를 먼저 해야 되거든요 수리해 주십쇼 수리해 주십쇼 그 다음에 요기랑 이을거는 뭘로 하느냐 하하 요거를 부시고 요걸로 해야겠다 요거를 부시고 여기다 T정천으로 하나 설치하고 요거를 위로 올리고 뭐야 발이 왜 부서졌어 아니 누가 부셨어 쟤네들 왜 저럽니까 얘들아 너희끼리 놀아 나도 나끼리 놀게요 나 혼자 놀게 놈들이고 큰일 날려고 만들어주고 올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올리고 하하하하하하 잘못 만들었다 아 잘못 만들었어요 이거를 이쪽에다 이어고 됐어요 그 다음에 다리를 만들면 되죠 다리를 만들어야 되구요 만들어야되구요 안만들어지냐 이것때문건가 이거를 부시고 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 파이프를 끌고 바이프를 끌고 와가지고 만들고 바이프를 끌고 와가지고 만들어주라 안들어주라 안들어주라 하러갑니다 저기 저기 쟤네들 망했거든요 이제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망했다 쟤네 쟤네 못 올라오나봐 뭐야 공중으로 뜨고 있어 뭐가 기지가 공중으로 뜨고 있어요 뭐야 저거 하하하하 엄청나잖아 기지 공중으로 뛰우고 있잖아 요새 만들고 있어요 쟤네 이게 엄청나구만 밀리터리 거기에 포 포인트 디펜스 호흡 호흡 여기도 하나 만들어 라운드 해가지고 이거 이제 필요없죠 하하하하 레이저 스트라이크를 만들었다 뭐야 이게 8,000원짜리인데 왜야 왜 이게 8,000원짜리에요 침 오오오오오 뭐야 뭐야 어엏 어엏 어어엏 자폭했다 자폭해버렸다 와 무시무시한 무기네 레이저 스트라이크 아이씨 하하하하하하하하 아아 아 저 녀석들한테 샀어야 되는데 어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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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무시무시하더라 어쩐지 엄마 무시무시하더라구요 정말 무시무시했거든요 일단은 그 어딨냐 인티즈믹스트랙트에서 웰파이프를 안으로 주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파이프에서 티정션을 하나 달아줬구요 이쪽으로 빼고 여기다가 에너지를 공급을 해주면요 어디로 갔어 어디로 갔어 어디로 쳐들어왔습니까 뭐야 우리집 밑으로 왔잖아 쟤네 밑으로 왔네 큰일나가고 아 여기 깨졌네 아 이거 이제 안됐구나 오웨이 아 이거 큰일이다 다시 만들어야된다 전부다 다시 만들면 되죠 아 레이저 스트라이크 다시 만들어야되는데 와 레이저 스트라이크 한방면 그냥 다 끝장나는 것인데 쓰읍 하하하 하하 이거 잘못 만들었잖아 이것도 포웨이 이렇게 껴주고 여기서 티정션 하나 껴주고 어디로 빠지는 거야 안보여요 아 일로 빠지게 해주시구요 두개를 아 연결이 안되네 다시 만들어 다시 만들고 이어주고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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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에 합시다 한 번에 저기요 한 번에 하고 싶은데요 돌을 이어주고 와 레이저 스트라이크 엄청 강력하네 한방면 그냥 다 끝장나는 것인데 더 만들고 저 밑에 뭐 있거든요 쟤네 하하하하하하 게이지 게이지 보는거 하나 다시 만들어야 돼요 벨브 어딨지 벨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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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서 못 만들어요? 와 진짜 너무하네 어따 달아 그럼 또 왜 어따 달아야 되냐 게이지가 얼마인지 잘 모르겠는데 돈 모였습니까 8천원 아직 안 모였을 것 같은데 8천원 모으려면 조금 걸릴 것 같은데요 조금이 아니라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음 하나를 떼고 아 이거 부수자 이제 아 아니야 이것도 이거 부수도 되지 않나 부셔 이거 부셔 부셔 그것도 없잖아 어차피 4천원 어 초당 30 쓰읍 초당 30이라 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디갔냐 걔네들 어디갔냐 밑에서 기어다니던 데 배타고다니던 애들을 하하하하 하하하하 쯟 야 어디갔냐 얘들아 어디갔어 어디간거같은데 어디로갔지 어디로간거같거든요 어디로갔지 어디갔어 나의 레이저 스트라이크 맛을 보여줘야되는데 어디갔지 어디로도망갔지 어디로갔을까요 아까 저기 밑에 있었는데 어디로갔는지 못봤네 멀어서 안보이는건가 일단은 보자 저거 얼마나 찼는지 보자 레이저 스트라이크 다시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무기인것이구요 게이지 어딨지 여깄다 7200 됐습니다 이제 만들 수 있어요 저기있다 저기 저기다 저기다 쏘겠습니다 잠시만요 진짜 레이저 스트라이크다 위에서 위에서 날라오잖아 위에서 레이저가 쏴지잖아 갑니다 전쟁 억제 무기입니다 레이저 스트라이크 위성 무기에요 위성에서 레이저 쏟아지는 곳이에요 아 아 아 손 손 연결 안했네 에이 주수가 이거 파이프 연결 안했어 파이프 연결을 해주시고 파이프 연결을 해주시고 파이프 연결을 해주시고 어 근데 아니었어요 그냥 나가버리네 저게 다 되고 한번 쏘아볼게요 저 친구들 어떻게 되나 퓽퓽 에너지 없어서 안나가는거지 너는 하하하하 에너지 채워볼까 다 부서졌어 한방에 그냥 그냥 다 부서졌어요 에너지 에너지구 자식구간에 다 부서져 버렸어요 맞네 에너지 쓰는거네 이 총은 에너지 써서 쏘는거네 1회용인가 근데 대신 1회용이면 안되는데 주십쇼 뿜뿜뿜뿜뿜 갑니다 레이저 레이저 피스톨 발사 뷰 왜 안나가 안맞은거야 안돼 안돼 도망쳐 도망쳐 잘못하면 나한테 떨어질수있어 하하하하 잘못하면 나한테 떨어질수있다구요 너무 멀어서그런가 너무 멀어서그런가 너무 멀어서그런가봐 어떻게하지 내려가서 그냥 한번 쏴볼까요 그럴까 아 어엉 피비비비비빅 피비비비비빅 피비비비빅 피비비비비빅 깔יד 구고 물었다 이야아아아아아 에이 짜우 하하하하 에이 짜우 에이 레이저 드릴은 뭐야 레이저 드릴?! 만들어주세요 만들어 보십쇼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진짜요 하하하하 하하 찰 아아 데오 스타이크 으으으 으으으으 아냐 화내는거 아니여 아 그럴 수 있지 내가 오랜시간에 걸려서 만들었지만 실패할 수도 있지 맞아 빵빵빵빵빵 터지는걸 생각이 드는데 터지지 않을 수도 있지 뭐야 왜 꺼졌어 시스템 다 꺼졌으니까 왜 아 켜졌다 4000 벌써 또 4000이 모였어 와 진짜 빨리 모이네 레이저 드릴이에요 레이저 드릴 그거는 에너지가 있어야 쓸 수 있겠죠 에너지를 빨아들인 다음에 강력한건가? 강력한지 모르겠네 아 사거리가 되게 짧구나 다른 총 다른 강력한 총 없습니까? 건투, 건원 폭탄 그레네이드 런처, 크루즈 미사일 크루즈 미사일 좀 주세요 미사일 좀 줘보십쇼 저기다 던져버려야겠습니다 아 이거 에어스트라이크 또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요 가까이는 안되나봐요 미사일 나왔구요 크루즈 미사일 나왔구요 어디갔냐 여기있다 치료 안쌉 썼다 썼다 일회용이잖아 1회용이잖아 뭐야 이거 일회용이잖아 일회용이죠 어딨습니까 일회용으로uf 건투 terun syason incoming 스캐너 음 건원 미니건허설 트라이플 흠 별로인데 저거밖에 없는데 한번만 더 만들어보자 됐어 만들 수 있어 이제 다시 갑니다 레이저 스트라이프 다시 갑니다 뭐야 어디갔어 곳에 도망갔잖아 하하하하하 이거 하아 이거 만들어주면요 제가 절로 가가지고 저기다가 레이저 스트라이크 한번 제대로 쏴볼게요 정말 쏘기가 힘들다 후후 이거는 툴이야 툴 툴 드릴이야 진짜 아 뭐야 어 뭐야 내 땅 하하하하하 내 땅 부서지잖아 하하하 내 땅 부서지네 정말 무시무시하고요 이것도 레이저 스트라이크도 일회용 아닐까요 이렇게 강력한 무기를 여러 번 쓸 수 있진 않을 거야 제 생각인데 이것도 왠지 일회용 같습니다 한번 쓰면은 못 쓸 거예요 아까도 폭탄처럼 그러니까 제대로 저 친구네 집에 배에다가 한번 매겨주러 갈게요 좀 너무 멀면 안되나봐 정확히 찍고서 발사를 해야되나봐요 에너지를 좀 채우고 뭐야 가라앉았어 어? 얘들아? 하하하하하 얘들아? 하하하하 너희들 가라앉혀버리면 어떡하니? 얘네들한테 어떻게 가지? 이것도 점프도 잠깐이라서 저쪽으로 가면 저게 날 공격할까? 아니야 저거 완성이 안됐구나 노 나 이기기 원하니요 I want to shoot 레이저 스트라이크 라바 아 오오잇 오잇 오잇 쏘레 알았어 간다 하하하하 어딨냐 고킹냐 사물어 아 아파 아파 왜 안 쏴 왜 안 쏘냐고 뿅 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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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아픈 것인데요 약간 빙빙빙빙빙빙삑빙빙빙빙빙 생명체 탐지 빙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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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사해 쏘라고 레이저몬이죰라구요 야 너무 먼가봐 너무 먼가봐 어디에 다가가지? 아거 proven 아 아파 ever 진짜 저걸로 뛰어 내려야 되는 것 같은데 저쪽으로는 가야지 쌀 수 있는게 아닐까 저기다 싸 저거 싸 저거 싸 요 정도도 안 나간다고? 와 진짜 너무하네 쏘세요 아 쏘시라구요 에이 진짜 어떻게 가지? 바닷속으로 빠지면 죽지 않을까? 저기 저기 절로 가가지고 저기서 점프 뛰자 차라리 저기서 점프 뛰는거야 여기서 이렇게 점프 뛰면 되지 않을까요? 차라리 그게 더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저런 어떻게 넘어가지? 내려올 때는 상관 없었는데 갈 때는 좀 곤란한데 어떻게 가야 되냐? 어떻게 가냐? 길이 없다 아 어 어어 어어 어어.. 어어 어어어… 길이 없어… Sorry 하하하하 점프 뜨면은 좋을 것 같은데? 치으으으으으으으...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점프 틀어가지고 저기로 찾자는거야 아! 그렇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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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성 산성! 아 싸버려 싹 레이저 포인트 싸버려 그냥 푸샹푸샹푸샹 에이! 라이트 대퇴! 하하하하 본게임 아잉, 아웃, 바이, 바이 안녕 얘들아 잘했어 안녕 하하하하 재밌었습니다 이클립스라고 하는 게임이었는데요 뭔가 이제 좀 할 줄 알면 좀 더 발전을 빨리 해가지고 재밌게 플레이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게임이었는데 굉장히 오래 했네요 재밌었습니다 그럼 안녕 하하하 뿅